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오늘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 성경이야기를 미리 못들어놔가지고 성경이야기를 미리 못들어놔가지고 오늘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거구요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거구요 freestyle 그걸 무엇을 읽을거요 공원에서 일어난 일 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제목을? 뭐라고 정해야 될까요? 제목을 네 있잖아요 어제는 마지막 저녁식사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죠 오늘은 제목 아시는 분 있나요? 제목을 물론 깜빡해버렸어요 제목이 뭘까요? 제가 제목을 뭘까요? 마지막 저녁? 네 마지막 저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녁 네 마지막 저녁 예수님은 무척 슬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죠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무척 슬팠어요 예수님은 무척 슬팠어요 예수님은 무척 슬팠어요 예수님은 무척 슬팡 consommую 목 Firp 세 번 날 배신할 거라고 했어요. 베드로 널 믿을 수가 없었어요. 아 맞았네요. 베드로 널 믿을 수가 없었어요. 베드로 널 믿을 수가 없었어요. 베드로 널 믿을 수가 없었어요. 다른 길 잇따면 그 다른 길로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밤새도록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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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다, 나는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병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10% 됐어요 정글에서 계속됩니다. 예수의 책임 temporarily 예수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이 붙잡힌 후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? 라고 했어요 난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힌 후 공부는 이엩이 공부가 잘 보여요 2riage 4명의 이야기 이었철 2명의 이야기 이었철 베드로는,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.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인칼하였다. 베드로는, 그는 그는 불이 들을 로야. 네, 있잖아요. 어떤 두 사람이 또 똑같은 말을 물었어요. 그때마다 베드로는, 난 예수님을 몰라 라고 말했어요. 그때마다, 닭이 울렸어요. 베드로는 몰랐어요. 오? 으으으으으으으으어 오! 으으아! 아! 으으! 으아아악! 으으엑! 으으ㅜ 예수에 바깥을 봐야겠다는 것뿐 case 예수 캐피프 아 오늘 치즈가 붙이기네요 여기서 안할게요 안 할께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모습을 하는 것 같겠어요 음 수많은 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볼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예수님 이제 뭐 음 음 음 음 음 나는 배조로 깜짝 놀란 배조물을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. 야채의 색은 배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배조물은 매일 다른 곳으로 사용하여 도착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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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합니다. 배조물이 정말 이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마지막 저녁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